왔으니까 내일 제발 제3자를 통해서 불쌍한 정파사범을 시켜서 청구살해하지 말고 직접 이제 발각이 되었으니까 직접 네를 살해해 주기를 그런 마음에서 오늘 이 자리에 원장실로 왔으니까 제발 살해해 주기 바랍니다 자 좀 앉으세요. 이야기에 대해 답변 드릴 테니까 자 오현덕 원장에 대한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고 하세요 신고 하시고 왜 나를 오현덕과 오대이가 나를 청구살해 지시를 했는지 아니 없습니다. 아 그러면 고발 하세요 없어요. 고발 하세요 그럼요 자 왜 오현덕과 오대이가 나를 제3자 정파사범을 시켜서 왜 살해하려고 했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인데 나는 죽기를 각하고 어? 어? 직접 우리 오현덕 원장과 오대형 사범 총장 손에 죽기를 각하고 이 자리에 왔으니까 내 안 죽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안 나간다는 말씀을 분명히 청년합니다 자 내를 쫓아내라 그러면 신고하시던지 자 어떻게 이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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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자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마우 신고하시라니까 신고하세요 신고하세요 호현덕 원장과 오대영 사무총장은 어떻게 세계태권도본부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폭고적인 청구살인조사를 했는지 여기에 대한 의욕에 대해서 모든 8천만 국민들에게 석고되자고 자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국경원에 떠날 것을 엄중히 천명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나를 칼로 찔러 죽이든지 몽둥이로 때려죽이든지 그거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죽구로 여기 왔기 때문에 우리 저기 아주 파란치한 우리 호현덕 원장하고 싸우려고 한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 오대영의 폭포적인 그런 청구살인조사 행위에 대해서 내가 대접하기 위해서 완전히 나는 오늘 죽기를 두 사람 손에 죽기를 내가 각오하고 이 자리에 왔으니까 내가 뇌를 죽여줘요. 자 죽여주세요. 자 죽여주세요. 자 죽여주세요. 자 죽여주시고 신고하세요. 자 내가 여기에서 잘못한다고 판단할 때는 신고하셔가지고 사법권을 도원해가지고 강제로 뇌를 끌어내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제발 내가 직접 손에 죽고 싶어. 왜 어려있는 사법권을 동원해가지고 청구살인을 하겠지 아니 됐으냐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지. 자 당신이 그러지 말고 내가 당신이 저를 사오고 오늘 이 자리에 왔는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야기 좀 더 안고 오지 말던지. 어 그거는 내 자유야. 내 자유야. 그래 환희가 안 되지. 뭘 환희가 당신이 그러지 마. 당신 그러지 마. 이런 부로이든지 김덕근 씨 거라든지. 어 자 그래 김대표 좀 앉아 좀 들으세요. 아니 아니 그런데 비안량 그러면서 김대표 거라지 말고. 아니 그렇죠. 내가 죽여가는데 무슨 김대표야. 그럼 예약 좀 들으세요. 예약이. 일반 예약에서 듣지 말고. 아니 나 죽으러 왔다니까 다 죽으러 온 게 아니니까. 왜 죽으러 와? 사람 사람이 죽으러 왔는지. 아 아니지. 내 뇌를 청구살인 조사 지시해. 아니 행사한 게 없다니까. 어. 안 쓰리면서 신고해. 너를. 너를 고발하면 돼서. 나를 고발하고 그를 더러운 이름도 부리지 말고 방금 김대표를 불러나 해놓고 더러운 이야기 하지마라 그러고 당신들이지 마라 그렇지 그럼 김대표 부르지 않았어 내가 지금 이야기 하시오 나는 내 입장을 계속 촉구할 테니까 오형덕 원장 입장에서 말을 뱉으면 되고 나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자 오늘 나는 여기서 다시 하려고 한게 아니니까 내가 죽이더라고 내가 죽일 흥력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이년여전에 제발 죽이더라고 내가 무서워서 손만 내밀어도 무섭네 내가 지금 심장에 들려 아니 열심사 내가 무슨 상관이나 죽을 수 있는 건 되니까 자 그렇게 말하자말고 내가 우선을 자 이거는 누가 고발하면 되지 내가 고발해 내가 고발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내 편의 자유를 갖다가 그게 아니라 자 5대형 원장과 5대형 사무총장을 적강 내를 죽이주라 자 내를 죽이주라고 자 내를 죽여줘 아 내를 죽이 자 내를 죽여줘 자 내를 죽여줘 왜 밀어? 사짐짐어 왜 밀어? 그건 내 자유야 살과 안밀면 내 자유야 자 죽이더라고 아니 죽이더라고 내가 미는거야 원장 나 죽이더라고 두사람이 있을게 내 가운데 딱 설게 목을 청소하던지 무릎을 올려가지고 목둥이로 갈기건제해서 내가 오늘 죽이더라고 내가 그냥 부디다 내가 슬프로 바라띠 건물 몇 개 몇 개 몇 개 두개 한 개 이덩 두개 네 두개 두개